들어가고 계십니다 들어오셨네요 저 목감기 걸렸어요 우리 최후날개님 그러시군요 오늘 휴일이세요? 휴일? 편집 앱도 필요 없단께 여러분 자 갤러리 갑니다 갤러리에서 아까 저장해 놓은 거 있죠? 여러분들 다 우리 다운받아 놨죠? 자 그래서 이제 실습할 거예요 특별히 지금 여기 그 멤버십들 제가 멤버십 강의에서는 앱 썼어요 안 썼어요? 앱 안 썼다 1번 써보세요 앱 안 썼다 1번 앱 안 썼어요 앱 안 썼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앱 까는 것도 어려워 다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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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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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아이고 내가 아이고 바로 안 썼어 음 아니 아멘 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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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? 여러분 아는 사람 나오니까 더 웃기지 않아요? 아는 사람 나오니까? 그죠? 자 지금 여기에다가 날개님이라고 유튜브 하시면은 여러분 구독하실 수 있어요. 저 어르신 어떻게 하는 거 따라 하시면 돼요. 자 우리 김선영, 시와하루님이세요. 시와하루. 우리 좀 노하우 좀 가르쳐주세요. 내가 우리 시와하루님 거 지금 거기 링크 좀 다른 분들 드릴 테니까 우리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아까 보니까 금방 올리시던데. 아니요. 저는 저는 초보라서 잘 못해요. 자 여러분 시와하루님이십니다. 헷갈릴 수 있어요. 맞아. 지금 그래도 빨리 지금 이렇게 적응을 하시는 편이시니까 여러분들 시와하루님 지금 제가 링크 드렸거든요. 구독해 주시면은 시와하루님이 꼭 찾아가셔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. 그죠? 네. 저는 초보 아닌데. 네. 감사합니다. 시와하루님이셨고요. 그 다음에 우리 김군종 날개님 저희 멤버십이신데 김군종 날개님 어제도 상담하실 때 들어왔어요. 우리 여러분들 9시 반에 또 상담이 있으니까 진짜로 힘드신 분들만 와주세요. 막 아무거나 다 오시지 마세요. 네. 네. 김군종 날개님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채널인지 어떻게 검색하시면 되나요? 저는 그 인포스테이션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. 조금 다른 걸로 채널을 좀 다시 만들려고 해요. 그래서 네. 좀 필요해요. 시간이. 자. 지금 우리 멤버십들 잘 들으십시오. 이게 정말 여러분들 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요. 아무래도 채널 내가 컨텐츠 제가 우리 1차수 때 하시죠. 정체성 하잖아요. 채널 어떻게 만드는 건지. 너무 아까워요. 지금 여러분 이 시간들이. 그러니까 빨리 정체성을 딱 잡으셔가지고 밀거. 저한테 얘기할 때는 내가 이거 주종목으로 밀 거야. 이거를 이제 빨리 알려주셔야지 도움이 되십니다.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여러분. 푸마시방. 여기 푸마시방. 다 들어오시고요. 자.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. 오늘 진짜. 시간이 너무 가까울 정도로 너무 재밌었는데. 자.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지 잠깐. 저는 저기 다 비디오 끄고 이제 상담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실명 누군지 몰라요. 다 비디오도 끄고 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 제가 몰라요. 네. 그래서 저희 상담사들이랑 조금 어려운 분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질병이 있으시거나 좀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. 지금 요즘에 OECD 자살국가 1위가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여러분들 좀 친구가 필요하고 조금 나 진짜 방향성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지금 이거 비디오 끌 겁니다. 네. 끄고 9시 30분에 줌을 다시 킬 거거든요.